우유 우유가 넘어지가... 무에타이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모르면 3번이라고 편의점 오오오 마라카 안돼 마라카 안돼 백갈비 맞아 맞아 타짜 팔 팔 팔 팔 팔 팔 팔 팔 와 와 설명 재현이가 저주했다 손 다섯 여섯! 대열이 형이 저조했다, 손! 대열이 형이 저조했다, 손! 중복 가능해요? 중복 가능해요! 중복 가능하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어? 똑같은데? 뭐야, 똑같네! 같이 사면 되겠다! 한 번 더, 한 번 더! 중복 안 하고요? 중복 안 하고 생각 좀 해야겠다! 그러면 대열이 형 먼저 합시다! 대열이 형 먼저! 생각할 시간 5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이라이트는 대열이 형 옷 소매 붉은 끝동! 패스! 그거 패스! 재은이 형은 범죄도시 썼죠? 아, 범죄도시 좀 알려드립니다! 야, 범죄도시 때는 좀 심했어! 범죄도시 어떻게 할 거예요? 와, 진짜 못한다! 와, 이거 어렵다! 아니야, 아니야! 어렵다, 어렵다! 최악이다, 진짜! 와, 설명! 자, 누구 먼저 투표해요? 이대열 씨가 저조했다, 손을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괜찮았어, 생각보다! 하나, 둘, 셋! 나는 근데 범죄도시 저거 맞출 수 있나요? 두표 나왔습니다! 두표 나왔습니다! 봉재현 씨가 저조했다, 손! 근데 나는... 나 진짜... 아이고... 범죄도시에 심각했어! 안 좋아해! 재은 씨가 걸린 걸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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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파 역전의 기회가 가능한 이 자리의 종목이 윤녹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외로워를 썼어요! 그럼 이거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빼는 거예요! 리셋이네! 완전히... 리셋입니다! 이거 힘든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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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레츠기릿! 믹스다! 개! 개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태기! 영태기 가자, 영태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유시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자! 좋다, 좋아! 최고야, 나 최고야! 끝내자, 끝내자! 우리 대장!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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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아! 자, 모윳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도 이렇게? 좋아자! 큰 곳에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아, 여기! 대각선으로! 아니, 이건 거리! 네번! 모윳! 좋아! 야,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대현이 형! 옷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도... 도 나왔네요! 도 도 도 도 도 처참하네요! 원래 거북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짱햄! 아! 짓도! 좋아, 좋아! 왜 이래 좋아! 잠깐, 잠깐! 우리 조금... 걸시고! 내리자고 말하려고 했어! 걸! 걸! 응! 그렇지! 그래! 달려보자고! 걸 이상 나와야 돼! 자, 일단 더 해! 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리액션! 자, 리액션!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근데 일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희는 괜찮아! 아, 근데 우리 던져야지! DH DH! 던져야지! 비쿼이어트! 아, 괜찮아요! 어차피 있을 일이었는데! 우리는 왜 초기화 시켜요, 우리는! 아, 미안해! 안 할 거예요! 아니, 오케이! 이거 뭐 말라고! 아, 미안하다고! 여기서 리액션 하자!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하다고 그냥 해! 아, 킹 같네! 자, 갑시다! 우리 싸우지 말아요! 일단 뭐? 걸! 아, 걸이야? 좋다! 뭐라고? 걸 잡고!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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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요! 좋아, 좋아! 모를 하나 하고 얘를 도로 피신시키자, 어때? 렛츠기릿! 지워자, 지워자! 도! 걸! 걸! 걸입니다요! 우리 개입니다요! 던져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잠깐만! 나... 컨돈이 오기 시작했는데... 말해주세요!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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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우리는 일단 걸 가자! 우리 일단 걸 가자! 형탱아! 여태가! 이거 너무 좋았는데! 나 이 길이 처음 알았는데! 야! 말조심! 오케이! 말이 되는 거였는데! 오케이! 먹는 건 안 돼요! 이거 잡아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저 잠깐만! 이제 우리 차분하게! 살짝 차분해지자! 내려야 할 때야! 업! 베스트! 베스트! 저는 베스트. 지워줘. 살짝 위험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표정.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가보자고,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나이스, 나이스. 어머, 어머, 어머. 좋아, 개. 유, 개. 좋아. 이제 내가 잡아볼게. 그럼 이거 아직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우리 한 번 더 해야 나와? 조, 조용히 하든가. 조용히 하든가. 좋아. 오히려 우리는 더 좋지. 우리는 꽂으면 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던지고 떠들든가. 던지면 나와? 응. 안전하게. 네, 그래요. 하나, 끝. 뭐지? 써도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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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썸이! 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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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뽄니. 뽄니, 뽄니! 뽄니, 뽄니, 뽄니! 되게 왕반이네. 왕반지. 왕위, 계승이지? 우리 대꾸하지 말아요. 계. 위험해요. 하이, 하이! 높게, 높게. 유! 아, 거리나. 거리지. 아주 인쾌야. 자, 영택아. 고 나오면 잡아요. 고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 보이게. 여기서 한 번 하자. 가자. 그래, 일단 잡고. 좋겠다, 너네. 영택 군. 날 좀 더. 차분하게, 차분하게. 레츠 고, 한 번 더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개, 잘했어. 아니야, 저거 이거 옮겨줘. 야, 너 잘해. 조형! 너 잘해. 거리지, 걸. 좋은 방법이야. 어. 내가 도를 한 번 나와볼게. 좋아. 가자, 도. 도, 가자. 거리야. 어, 그거 가죠. 도, 개, 걸? 어. 잡자고. 거리야. 걸. 응. 유시라고. 이거? 지화장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물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가보자. 가보자. 좋아. 그래. 영택이 의견은 어때? 아니지. 그건 나와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제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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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 뒤뒤뒤. 뒤뒤. 뒤뒤. 뒤뒤뒤. 어. 나갔다. 자, 걸. 걸. 걸 가보자고. 자, 누구 차례야 누구 차례야. 성윤, 성윤이 형아 차례야. 최. 성윤씨. 자, 가보자고. 원아. 제발. 걔도 괜찮아, 걔도 괜찮아. 어까로 쥬쥬 잘 엠터 잘해 줘 제발 쥬쥬쥬쥬 쥬쥬쥬쥬 쥬쥬왕 쥬쥬어애 쥬쥬왕 쥬쥬왕 땡큐 Thank you! 모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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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사실 영화를 쐈는데 이게 하늘은 우리들을 도와줬네 Thank you! 고마워! 끝이 났습니다 좋았어요! 시원했다 저희의 호승은 히스월드 락! 터니의 경쟁 좋았어 부들부들? 부들부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이겼는데 상품 궁금해요 상품 혜택?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동2 축하드립니다 웃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 저 처음 할 때 승민이 형한테 군수를 넣어놨거든요? 키가 미안해 승민이가 미안해 승민이는 좋아하는 거 아닐지? 짠 짠 짠 짠 짠 오 노 깍지 꺼지꾼 어때? 안녕하세요, 고마워. 가장 많이 구슬을 받은 4명의 구슬 대수는? 와, 개수! 7개입니다. 와, 1번가 돼요? 그냥 거의... 그냥 몰아줄게. 와, 1번 무례라고? 우리 팀 내 왕따가 있었어? 지금 바로 결과 공개하나요? 하나 더 봤어요. 0개를 받은 사람들부터 먼저 공개할게요. 아, 3이구나. 네. 대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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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대열이 형 5개, 4개였는데? 대열이 형 5개였는데? 승민! 승민아! 승민아!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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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죠? 킹맞추! 와!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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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고! 와, 내가 봤을 거랑 완전 다른데, 결과가? 다음? 부채! 부들부들! 부들부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지? 2차도! 와!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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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크네! 역시 그냥 위험하네! 이 정도면은! 부럽다! 오! 마지막으로 해, 마지막으로 해!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 짱 났어! 한 개는 있네! 한 개는 약간 좋다! 2명 하겠습니다! 아, 2명! 아, 제발! 연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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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지범이 아닌 대형인 줄 알았는데, 뭐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일곱 개 누구야, 여러분? 우리 팀 다 탈출이네. 보민재현 남은, 보민재현! 우리 팀 다 탈출인데? 보우셋! 보우셋! 벌칙이 있었다, 이거. 일곱 개입니다. 충격적인데? 보우셋! 이야! 이 둘은 근데 없었는데, 굿들이? 요! 미션! 최종 결과! 일곱 개를 받은 멤버를... 저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돼, 일곱 개를. 아, 기댄. 바로! 우와, 누구, 누구, 누구! 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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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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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곱 개 레전드. 아니, 근데 내가, 나 없었는데? 나 없었어.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야, 너 인기 많다. 야, 인기남이네. 어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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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히드 미션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다른 많은 사람이야? 폭탄이 아닌. 어? 욕을 비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비밀하는 사람에게. 그만하세요! 아아... 뒷돈 줬네, 저거. 제보민정. 한국을...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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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모든 사람이야! 어떻게 보자. 보민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아 진짜로요? 야 너 알았어, 솔직히. 보민아 그것만 알아, 나도 너한테 안 놨어. 야 뭐 있냐 한번 봐봐. 오! 야 문화사품권이야 진짜로! 2, 2, 3, 2, 3 2, 3, 2, 3 축하드립니다 반짝이다 진짜 반짝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민이 형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멤버들 처음 해왔던 분들 썰매처럼 타서 그거 우리 펭귄끼임 얼음 부수기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재밌는 게임 처음 해봤어 자 지금 저희 침대 정하기입니다 꼴찌 정하기고요 꼴찌 꼴찌 냄비 뚜껑이나 그런 걸로 처음 쳐봤죠? 배드민턴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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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근데 다 같이 한 적은 또 옛날에 진짜 무한도전 해선 것 같지 훈민정음 윷놀이도 처음 해봤고 해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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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2년 추석이었나? 하하하하 나 아침에 이랬어 저 오늘 아침에 기상 미션 했을 때 얼굴 보자이크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심각한데요 이거 진짜 얼굴이야? 진짜 놀라긴 했어 얼굴이예요? 저는 이러고 방송했어요 이 형 난 난 괜찮아요 눈에 뭐 했어? 눈에 뭐 한 거야? 아니 뭐 안 했어 진짜 안 한 거야? 탈 아이돌 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나랑 지범이랑 같이 잤었거든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서로 얼굴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눈을 딱 떠는데 지범이 얼굴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진짜 아 소름돋아 심지어 도민이가 사진도 찍었어 그거 도민이가 진짜 얼굴이 거의 이렇게 마주 보고 완전 이렇게 자고 있어 아 근데 저거 영택이 형이 제 이불을 다 훔쳐가서 자 이제 승자들의 선물을 볼 때가 됐습니다 어떤 선물을 지금쯤 도착을 거의 다 왔어요 아 근데 여기 주변에 매장이 없으니까 전자제품 사러 멀리 가셨구나 아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정성은 살짝 낭만족인데 핸드메이드에요 집밥 김밥 뭐지? 근데 진짜? 저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건가? 뭐지? 진짜? 나 진짜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최선상 과연? 뭐야? 궁금하겠다 자 한번 입장해 주세요 우와 뭐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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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먹는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멋있겠다 스테이크 우와 우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게 인당 한 간인가요? 우와 나 진짜 칼질하고 싶었는데 나 살 찍어야겠다 와 잠시만 와 잠시만 와 아 이거는 아 잠시만 아 뉴털한데 우와 미쳤다 아 진짜 끝이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저희도 고봉밥이라도 주세요 진 팀은 못 먹어요? 이것도 숙무는 숙무니까 그렇죠 근데 닭갈비 먹을 땐 고봉밥이라도 줬잖아요 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 고봉커피 줬잖아 고봉커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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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 더 있어? 와 치아만 샐러드 와 미쳤다 샐러드 샐러드랑 빵 주차진 표정 너무 웃긴데 대열이 형 입 벌렸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나 아 나 사진 좀 찍어야겠다 사진 찍게 집어만? 자 음식 사진 찍게? 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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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왔어? 아니 아니 맨 처음에 칼로 이렇게 뒤집었어 고개를 4월에 4월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음 음 여기가 2022년에 4월달을 조심해라 4월달을 조심해라 배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오 맛있어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으면 배고파져 뒤집어서요 고개를 우와 4월에 4월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음 음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저희도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라도 이게 어디야 감사합니다 이거 뭐해 작은 거에 행복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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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근데 이거 스테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진짜 맛있다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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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어때요? 네? 그 이제 진수정찬을 즐기기에는 옆에 좀 걸리적거리인데 내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요? 응 아 저 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음 저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먹어줄 수 있어요? 아닌데 아 그것도 안돼 뭐예요? 앨벨 파일 앨벨 파일 아니요 음 맛있어요 이 정도로 먹는다는 건 진짜 맛있다는 거 네 아니 그니까 형 너무 크게 먹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니까 난이 뭐 많아서 그냥 크게 먹고 있지 이게 등심 스테이크가 찹스테이크 아 말투 아 등심 스테이크 아 내가 너무 초라해 바삭바삭하게 씹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되시